그 2주 채용 이슈를 먼저 말씀을 드릴텐데 아마 이번주 채용 이슈는 이것 빼고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가장 많이 말했던게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된 이슈가 조금 나왔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요 막 로또 취업이다 뭐다 막 이런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거는 이제 인천국채공항이라는 기관이 공공기관들 전체적인 파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좀 규모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가고 싶어하는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제 이거 관련된 이슈가 발생되다 보면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서로 물어뜯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될 수 있냐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채용 이슈에 대한 거라든지 혹은 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슈가 뭐가 발생하냐 공공기관의 어떤 채용들이 한 1,2주 정도는 조금 이전에 비해서 좀 덜 뜰 수는 있어요 이런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백데이터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다든지 이런거에 대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여러분도 이번주에 봤을 때 공공기관 채용 정보가 갑자기 조금 덜 뜨네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요 이 이슈 때문에 기업들이 공공기관들도 정부의 어떤 응대라든지 요청자료를 또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한 1,2주 정도 조금 덜 뜰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채용이 끝났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번째는 어 제가 한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채용 연계형 인턴십이 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뭐 채용을 많이 한다 이런 개념보다 채용 연계형 인턴십이 예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죠?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KB증권이라든지 뭐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그러니까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뭐 보면은 어 저 네이버 밴드 쪽 컨텐츠 웍스 모바일 쪽도 공고가 계속 올라오고요 어 뭐 네이버 쪽이 수시 채용 이런 전화형 인털이 많이 올라오기보다 웍스 모바일 쪽이 조금 많이 올라온 편이긴 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게 되면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채용 연계형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뭔가 제가 취업할 때는 네이버가 공채를 해가지고 뭐 사람들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수시 채용으로 좀 많이 돌려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채용 연계형 인턴 같은 것들이 많이 뜨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을 못했던 기업들이 채용 연계형 인턴 같은 것들로 조금 많이 공고가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라그룹 같은 경우는 매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아마 하나 쪽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드림캠퍼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뭐 활동을 한 달 정도 하면은 뭐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공채에 있어서 두 개 개월사이나 세 개 개월사까지 서류를 면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올라와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들 기말고사 끝나는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웍스 면접에 떨어졌는데 다시 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BJ 프리테일 같은 경우가 채용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인턴십이 또 올라왔죠 그죠?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지난번 BJ 프리테일 채용이 떴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류 통과 됐다는 느낌을 좀 덜 받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인턴십 공고 올라왔으니까 BJ 프리테일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농협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최근에 금융권 쪽에서 그 이런 디지털 인재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적용하셔서 채용 시장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서 또 많은 질문들 하시는데 어 조미호 선생님들 접속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2주의 채용 기업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기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공공기관이 인천국제공항의 그런 이슈 때문에 채용이 좀 약간 홀링된 느낌이 좀 있긴 했는데 우선은 좀 써볼 만한 데가 파주시설관리공단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양시에서도 통합채용을 또 공공기관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해를 또 특히 보면요 지역 단위의 어떤 공공기관의 채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예전에 비해서 채용 시장에 봤을 때 이슈들하고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? 그럼 여러분들 또 걱정하는 게 인원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뭔가 회사가 엄청 커가지고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? 그럼 결국에는 공공기관들도 보면 우리가 예전에 뭐 인구공부터 해가지고 뭐 메이저 공공기관들만 많이 쓰신 분들 되게 많았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뜨는 그러니까 조금 우스갯소를 얘기하면 좀 이삭죽기형 채용이 그죠? 채용 전략을 취업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? 지금 그 많은 인원을 뽑을 수 있는 상황들이 다 공공기관도 아니잖아요 그죠? 그러니까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 보셔야 될 게 최근에 이제 뉴스들 같은 거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역 기반의 지역 거점 인재를 채용해서 조금 많은 비중을 좀 가져간다 뭐 40%는 뽑겠다 특히 충청도에 이제 소재한 공공기관들 쪽에서 그러니까 대전 소재라든지 뭐 세종시라든지 그러니까 충청도 기반의 공공기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 기반의 채용 공고 같은 것들도 조금 잘 참고하시면은 괜찮은 기업들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